점심 땜에는 없어요 너무나 앞장으로는 좀 젊은이에요 공안한테 네 사과에 찍어가는 소금 고추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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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은 우리 방식기인데 이거? 다른 거기죠? 네 맞습니다. 경제만 이제 개방했습니다. 네. 먹고 살려왔습니다. 네. 느낌이 같은 공산주의. 잠깐만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다시 한 번. 됐어. 같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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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아이씨 떨려 어? 왜 안돼? 왜 이렇게 떨리네? 아이씨 뭐냐 뭐 아이씨 안나왔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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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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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이 와이파이는 여호타에 가시면 잘 타시고요. 원래 목표가 기찻길 마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쇄가 된 마을에 저희가 대체로 해서 벽화 거리로 이제 폐쇄 전화가 안 안되는데